돌려놔, 돌려돌려놔 너를 만나기 전에 내 모습으로 추억으로 돌리기엔 내 상처를 찍지 마세요. 찍지 마세요. 제발 찍지 마세요. 돌려놔, 돌려놔 아가씨, 조용히 해요. 어, 여기 누구야? 왜 저지 받은 몸뚱이 주인인데? 저지? 이거 웬일이야. 나 아가씨 몸도 만만치 않아요. 아가씨 몸도 우리 머리에 종양이 있다고요. 가두자리. 어, 그래요? 어, 진짜? 직관, 직관. 앉아. 안전해요, 앉아. 자. 아가씨, 내 몸은 알코올에 약하다고요. 우리 이 몸으로 살 거면 야, 오늘 마시고 출발. 건배. 건배. 아가씨. 하지 마. 하지 마. 하지 마. 하지 마. 응, 응, 응. 달아. 바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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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걸 다 바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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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도 다 바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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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 제정신이 아니냐. 다들 미쳐가고만 있어. 아, 나 이 사람 이거. 어디 가서 나쁜 생각하는 거 아니야. 여보. 어? 김보미씨? 여보시네요. 여보. 이거 우리 집사람 전화인데. 여보, 이거 좀 봐봐요. 아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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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사람 좀. 아, 둘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, 에? 우리가요. 술을 먹었는데요. 너무 무서워요. 너무 무서워서. 너무 무서워요. 아니, 잠깐만. 김보미 씨. 김보미. 에이. 나는 걱정되게 뭐 하는 거야, 지금. 아빠. 응? 누구야? 왜 나왔어? 아, 나 진짜 이 사람 진짜. 아, 그. 김보미 씨면 그 언니인데. 아빠가 왜 걱정을 하지? 아, 시원아. 아, 시원아. 아, 우리 딸. 시원아. 어, 어, 누구세요? 엄마지 누구야. 이야, 저희 아이도. 아, Americas.